진짜 자기 사랑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요?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꾸준히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최대 과제이자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달성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 계속 내 삶에 있어서 이걸 향해 나아가자. 항상 유념하고, 돌아보고, 알아차리고, 반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뭐 자기 사랑을 하려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너무 포기하지 말아라. 셀프케어를 해라. 나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걸 선물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덩어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이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워크숍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강남대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똥을 싸고 그 똥을 밟아 미끄러져도 그럴 수 있지. 하하하 하고 바로 잊을 수 있으면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무슨 실수를 하든, 누가 날 어떻게 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나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저는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상태죠. 명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셀프케어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건 약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셀프케어를 하면서 나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적인 이야기고 핵심, 알맹이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또 마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분들. 저는 예쁜 옷을 좋아해요. 저는 화장하는 게 좋아요. 헤어스타일 바꾸는 게 취미예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영적인 삶과 너무 멀게 느껴져요.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이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 싶어요, 사실. 좋아하면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쁜 거 하면 돼요. 마음, 영성, 수행, 마음 공부 이런 걸 하면서 너무 많은 규칙들을 새로 만들어내요. 원래 살던 인생에서 막 규칙이 많았어. 이거 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규칙이 많아서 그거 하나씩 없애면서 마음 공부 규칙을 또 만들어요. 특히 우리 그런 전통적인 종교인들을 보면서 그 잣대로 많이 삼는 것 같아요. 머리도 신경 쓰면 안 되고, 제모도 하면 안 되고, 화장도 하면 안 되고, 옷은 맨날 같은 거 입어야 되고. 그건 그 종교의 규율이에요. 그 종교에 내가 들어갈 게 아닌데 왜 그 종교를 신경 써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처님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즐겁게 사실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가 없어도,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각자를 돌보면서 영적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종교가 필요했어요. 인간이 깨어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그 전통적인 규범들로 우리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예전처럼 물욕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당연해요. 다들 겪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너무 스스로에게 harsh하게 이것저것 막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매일매일 즐거운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수행이에요. 자꾸만 정말 종교에 계시는 분들처럼 스스로를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종교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계속 달라져 왔듯이. 불과 몇백년 전과 지금의 종교는 또 달라요. 전 세계를 봐도, 모든 종교를 봐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와중에 그 반대기를 택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도 가장 자연에 가깝게 사는 아마존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 그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찾아서 보세요.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만들어 입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색깔들을 조합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머리도 다 똑같이 해 두지 않아요.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집에서 침대를 여기 둘까, 저기 둘까, 의자를 여기 둘까, 저기 둘까 고민할 때 뭐에 근거해서 생각해요? 물론 풍수지리를 따질 수도 있지만 어디 두면 보기 좋은지, 어디 두면 쓰기 편할지 이런 것들 두루두루 생각하잖아요. 미를 추구하는 게 악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건 돈을 추구하는 게 악이라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름다운 거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보고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그럼 돼요. 다만 멋을 부릴 때 기준이 타인의 시선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차이인 거죠. 내가 맨 얼굴로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게 신경이 쓰인다면 그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맨 얼굴로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가 풀 메이크업을 예를 들어 샵에 가서 받았어. 그러고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서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신경이 쓰이더라도 그런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아휴 난 마음 공부하면서 아직도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 아우 한심해.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런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길 가다 똥을 싸고 그걸 밟아 자빠져도 나는 나를 사랑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길에다 똥 좀 쌀 수 있지. 자꾸만 예뻐 보이고 싶어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민낯으로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그게 속상하다면 그런 나도 수용해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까만색 립스틱을 바르고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 사람으로 보이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 자꾸 속박하고 조이려고 하는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수행자의 애고를 키우지 마시고 수행이란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기 바랍니다. 병원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